하이 아이돌 전장에 피어난 꽃 한 송이 디펙트 신성? 폭탄? 카카 신성 까짱 이중 시선 왜 안나왔어? 최적화 디펙트 최적화 이중 시선 뇌우 명중 김 명 중 도예 도예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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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전이방전 아 또 자기 킹시 시작 곤충 박지 이거 뭐고 이거 곤충 박지 카카오 컴드 이번 장ạn 16 셧 1 5 4 뭐하냐 이거 뭐야 왜 이래 아까부터 방금도 수비 4개 드는거 봄 게임이 이상하다 버퍼 정선기방선 시너지 게임이 이상하다 게임이 이상하다 게임이 이상하다 시너지 신나지 연막탄 버릴까 수잘데기 없는거 아니 공격카드 언제 줘요 흡혈 도자기로 돈 빨았다 뭐고 게임이 이상하다 홀로그램 홀로그램 아이고 메가크리스 게임 만들어줘 로그북 시원치 않다 아 이 맛이 아니야 잡도스 메이드인 중거로 또 또 또 빌딩 또 그라이크 똘이 또 세스 3관왕으로 하나 만들자 킹썬가쓸기 킹썬가쓸기 본돈 미라소는 어떻게 참음 난 난 못참아 심지어 미라소는 방열판이야 으아 아 그러네 도둑놈이 돈 뺏어가서 못산네 아이씨 아이 아이 드로 작성했네 거지같다 도둑놈이 옷 입장 몇 점이지 그렇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11 12 12 12 13 15 12 똥분열 때린다. 칩 충전하는 소리 칩 칩 칩 뽁뽁송 신성 왜 안나와 스탠리 승뽁 멈춘 스탠리 롷 스탠리 스탠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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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ne, at the Wi-leri,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런 망할. 명체화 빨아먹으면 한참 빨아먹겠지. 아니 덱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봤어? 저렇게 잘 뽑지? 대단해서. 잉크병. 홀로그램. 홀로그램. 점프. 킹쓸 그 안머니. 홀로그램. 꿈덩이 너무 무섭습니다.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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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bably tabہ. 두렵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돼. 세모 항비를 해야 된다. 오예. 오예. 정말 드로우 딱딱 잡히네. 신성 빼고. 신성은 어디가서 뭐하는지.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시인성. 디펙트는 너무나도 강해서. 풀피해도 잠을 잔다. 두 번이나. 크크크. 역시 디펙트. 그는 체력이 닳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다 어디갔어. 코어 서지 어디갔냐고. 코어 서지. 이럴. 코어 서지. 와. 반열판. 되게 두 장 있는 것 같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지. 이렇게 되는 게 정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아. 이거 비슷하게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건 또 뭐야. 미친. 여기. 네카. 흡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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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스톡조. 빨아먹어주마. 오예 다 채웠다 잠깐만 죽일수 있는거 맞지? 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 어어어어 어어어어 하악 휴 어 어 이상하다 어 디펙트 이상하다 신성 어디가냐 여기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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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찾던 신성 여기에 있었네요 체력이 휴가 끼며 수리를 하면되는데스 으악 방열판을 안쓰면 계속 핸드 막을텐데 쓰자니까 쓰자니까 또 쓰기가 좀 그렇네 쓰기가 좀 그렇네 이렇게 살란다 이렇게 살란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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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살벌 갖고 왔어 으 공허가 돌라고 그랬는데 옆에 꺼 갖고 온다 흡혈로 따서 갚으면 되니까 천천히 하자 폭풍에 방열판 달리면 금방이지 아니 기껏 피 다쳐놓으면 제가 다시 닦았고 그 왜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기계라고 해가지고 버튼 누르면 문 열려서 다시 버튼 눌러서 문 닫기는 기계 있는데 그 기계가 디펙트보다는 쓸모있는 것 같네 내장드로우 까비 죽전기 같은 거라도 있었으면 문 열렬 아 공허 공허 얘 왜 안죽어요 얘 무석이예요 어 나 일찍 떨어진다 구스택 전투당 6.6 드로를 했다는 거는 한 전투당 카드를 눈물난다 오예 기념품에 축선기에 텅스텐에 펜터그래프에 냉정함 뭐 아주 그냥 난리나네 근데 돈 없어 이거 세기는 살까 일단 축전기 사야될 조각? 사야될 백년퍼즐? 정세전 혼돈? 호호우 개똥디 드로에 올렸다 드로에 노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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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신성은 빨리 뽑았네 근데 죽었 죽 엇 죽 엇 죽 꼴받네 쁙 뭐 방법이 없다 이거 아 네개 다 왼쪽 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ㄷㄷ 아니 이거 여기서 3장 뽑았으면은 뇌우까지 쓰는 거 아닌가? 합하기 합하기 올로그램 합하기 에너지저 뇌우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닌가? 아닌가? 32코스트 아 뇌우까지는 어차피 안 뽑히네 5번 아니었고 뭐..어떡함? 이렇게? 이렇게? 한 대만 맞추면 되네 으으으 깜짝이야 1주어 1 펜터 타이브한 펜터 뇌우 2 곧 연출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저거 태웠어 앤드. 어. 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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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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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능성. 이제 편향 나오고 빙하나오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승부기는 빙하빙하빙하빙하빙하. 나와라요. 나왔다. 나와라 이제 나와라. 꽃에 나와라. 어. 나와라. 그냥 쎄. 나와라. 나와라. 내가 이겼다 심장 허어 잠깐만 인거 맞지? 이긴거 맞긴한데 뭔가 허어 잡색 허어 잡색 또다시 또다시 첨탑의 역사에 디펙트의 이름이 올랐다 2880 디